이번 시간에 제가 주제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또 뭔 주제인데 결혼하면 잘 사는 여자의 사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따로 있다고 보지 왜냐면은 부모의 덕을 타고난 사람들 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저게 있냐면은 부모 이제 저기서 태어났는데 진짜 그냥 금이냐고 그냥 다 어느 동안 다 기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부모를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할머니 손에 커서 자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내 생활력이 너무 강하거든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위조로 한단 말이야 신랑들도 니들도 내가 위조로 하려고 그러고 신랑이 뭐라 그러면은 나를 무시하는 말에 미리 겁먹고 막 혀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시댁 식구나 뭐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 다 타고난 복이 있다 그러잖아 복이 있는 사람은 부모한테 애지중지하게 길러서 참 잘 자란 사람 특히 5월생 10월생 9월생 이런 사람들이 복이 좀 많더라고 복이 많아서 부모한테 대우를 많이 받아서 진짜 금수저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결혼해도 신랑 복들이 많더라고 시댁 복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한테 대우를 많이 흡복받고 자랐거든 그랬는데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시댁 식구들 남편들이고 그냥 막 공주처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진짜 천복을 타고난 거지 그게 자기의 사주가 있는데 주로 웃음이 많은 사람 그리고 새침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선해 보이면서 새침하면서 눈 깔고 있는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이중 성격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부자쯤 맏며느리 같으다 수도분하게 생겼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속셈들이 있거든 성격들이 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크게 잘 산다고는 갖다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완벽하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말이 진실인가 말 눈 딱 깎고 후드분하게 생겨갖고 얘기를 하잖아 특히 이제 얼굴 까마잡잡하면서 그러면 저 사람 속내 힘을 모른단 말이야 진짠 줄 알아 근데 꼭 그런 사람들한테 대부분 당하더라고 그때서 다 뭐 얼굴 꺼먹고 갖다가 수도분하게 생겼다고 그런 건 아니야 걔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특히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고 사기 당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 타고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누가 나를 뭐를 갖다 줘도 갖다 주고 손 하나 그냥 저기하지도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형제가 아니고 누가 돈을 주든 누가 용토를 쓰라고 주든 줘서 힘이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천운이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 진짜 웃음이 웃어도 사람이 보면 맑은 사람이 있잖아 얼굴 형이 계란형으로 돼서는 웃어도 맑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좀 복이 많더라고 대복들이 사람이 깍쟁이 같이 생긴 사람이 있고 선하면서 좀 맑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외관상에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복이 많더라고 부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나는 관상은 못 보는데 관상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제 얼굴 형태를 보면은 귓밥을 보면은 귀가 이제 이렇게 달라붙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귓볼이 좀 처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복이 많아서 신랑 복이든 뭐 친정 복이든 복이 그렇게 많아 형제들 복까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 다 자기의 그 성향은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또 더 움직여서 사람들한테 상대방의 뭐 고운 말을 많이 해서 대우를 받아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있잖아 말을 갖다 막 해도 저 사람은 밉지를 않아 근데 저 사람은 말을 좋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관상 인상에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복이 타고 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귀뿔이나 얼굴형이나 웃음이 많은 사람 피부가 약간 하얀 사람 요런 사람들이 지금 복이 많더라고 근데 지금 얼굴에 이렇게 이 긴 말상이나 요런 분들은 고생이 지금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관상이잖아 관상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제복이 타고난 사람은 다 누구나 타고났어 그 난시 막말로 저기 뭐야 소가 일 갔다가 한참 할 적에 태어나면 힘들잖아 일만 하잖아 근데 소도 모든 곡식에 다 추수하고 갖다가 배불리 먹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재물이 갖다 많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도 저거는 갔다 그냥 뭐야 3월달에 태어나고 5월달에 태어나서 일이 많아서 맨날 죽겠다고 일만 해 저 사람 먹을게 없으니까 맨날 구걸하러 다녀 막 이러잖아 그게 이제 계절 따라서 또 틀리거든 그리고 이제 의식주 자기한테 타고난 사람 생년월과 월일에 따라서 시와 또 태어난 사람이 먹을 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상을 본다고 하면 제복이 탄 사람들이 있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제 잘나가는 사람들 봐봐라 그러면은 얼굴이든 뭐든 보면 무언가 그 표시가 있지 그 사람들은 타고난 이제 이 사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근데 태어날 때서부터 진짜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구박을 받고 사는 사람 그런데 내가 그만큼 구박을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진짜 누구만 하겠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공부도 안 시키고 물만 떨어버리고 고생하고 동생들 줄줄이 기르는 사람 그게 한인지 그러니깐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났어 그건 남편 복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지금은 가정을 다 크게 해놓고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 몰릴 정도로 굉장히 유쉽해 보여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그건 그 사람 같은 남편의 덕이란 말이야 부모의 덕은 없어도 그런 덕이 있어야지 살거든 근데 그런 덕과 복이 없으면 계속 갖다가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덕을 어떻게 받냐 또 그 덕이 없으면 내가 조상한테 덕을 받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운이 타고났으면 다 성향이 다 틀려 진짜 잘살는 잘살고 얼마나 저기했는지 몰라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힘들고 그래도 내 운명은 어느 순간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 운명들 이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야 여지껏 살아온 거 반대로 갖다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아까 성향대로 얘기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재복이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도 재복이 타고날 수 있는 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개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생일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음력을 생일을 하다가 이게 뭔가 안 만진 거 같으면 무수기한테 물어봐 너는 양력을 해라 양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뭐 철학 보는 사람도 아니고 관상 보는 사람도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 복이 타고났다는 거 또 내 복이 안 타고나도 내가 이제 그만큼 그 복을 찾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정강만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